이제 좀 심각성을 알겠어? 너 같은 건 생으로 씹어먹을 수도 있어 야 박성! 너 진짜 미쳤나? 그 땐 내가 가만 안 돼 한 번만 더 짓거려봐 야 너 진짜 개소름해다 난 진짜 너랑 나랑 사고치는 거다 좋은 정보 땡키야 너 경고하는 데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은 거 저는 그렇게 운도 더럽게 없니? 뭐? 이제서야 나 들었어 기회도 안기도 역겨워서 무시하려고